글로벌 증시 마감 상황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 나스닥 지수를 제외하고는 모두 상승 흐름으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4거래 연속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지만, 다우존스 지수와 S&P500 지수는 상승으로 거래를 마감했는데요. 호실적을 내놓은 기업들 중심으로 상승 흐름이 나왔습니다. 유로존에 있는 기업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유로존 기업들의 4월 성장률은 지난 9개월과 비교했을 때 가장 높았다고 합니다. 또 간밤에는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서 관련된 종목들도 상승 흐름이 나왔습니다. 이제 시장은 뚜렷한 지표에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실적 부문들 그리고 경제 지표 조금 더 꼼꼼하게 체크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간밤 시장에선 어떤 종목들이 움직였는지 첫 번째 종목부터 만나보시죠. 첫 번째 종목은 제너럴 모터스입니다. 호실적을 내놓았는데요. 매출의 경우에는 컨센서스를 소폭 하회했지만 EPS 주당순 이익이 시장 예상치를 크게 상회했습니다. 일단 EPS는 전망치가 1.04달러였는데 2배 정도 높은 수치가 나왔습니다. 2.25달러의 EPS로 집계됐고요. 일단 반도체 칩 부족에도 불구하고 앞으로의 실적은 계속해서 강할 것이다 라는 분석 나왔습니다. 또 장중에 새로운 뉴스가 나왔는데 GM이 올해 말 소비자들에게 자율주행차를 내놓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밝히면서 시장 가시 한번 크게 힘 받았습니다. GM 상승 흐름으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펠로톤인데요. 펠로톤이라는 기업은 미국에서 팬데믹 수혜를 입었던 대표적인 기업입니다. 러닝머신을 생산하는 기업인데요. 하지만 이슈가 있었습니다. 최근 아동들이 깔리거나 좀 걸렸다라는 보고가 있으면서 시장에서는 14% 이상의 급락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정부 측에서는 펠로톤의 트레드밀을 즉시 사용을 중단할 것을 권고하고 전액 환불 조치를 내렸습니다. 이와 함께 간밤 증시에서는 두 자릿수의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14% 넘게 급락하면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힐튼 월드와이드입니다. 마찬가지로 실적을 내놓았는데요. 일단 실적 같은 경우에는 EPS가 예상치가 8센트였는데 큰 폭으로 하회하면서 2센트로 집계됐습니다. 또 순손실도 1억 9천만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일단 코로나19의 여행 규제로 인해 매출에 큰 타격을 받았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힐튼 월드와이드의 주가의 경우에는 S&P 500 지수가 10% 상승할 때 15% 이상 상승한 바 있는데요. 이와 함께 간밤 시장에서는 투자 심리가 크게 약해지면서 급락하면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이어서 네 번째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프트인데요. 리프트와 우버입니다. 오늘 시장에서 실적을 내놓았는데 두 개의 기업 모두 다 시장 예산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실적을 내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주가의 흐름은 조금 달리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일단 우버 같은 경우에는 순손실이 1억 8천 8백만 달러로 집계됐는데 지난 4분기에는 순손실이 9억 달러였습니다. 크게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일단 자율주행 사업부 매출 증대로 매출이 크게 증대됐다고 합니다. 더불어서 우버이츠가 배달 스타트업인 고퍼프의 제품을 배달할 예정이다 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낙폭이 조금 줄어드는 모습이었습니다.